오늘도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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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한숨만 깊은 한숨만 왜 깊게 박혀버린 건지 난 왜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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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야 다 지나가다 지나가죠 더 지나가다 지나가죠 여전히 너의 향기가 제까짓 이 별에 점점 더 미쳐가 Baby don't let me go 뭐라고 말을 해줘 girl I'm gonna hurt you 왜 나서만 널 못 잊어라 이렇게 Baby don't let me go 다시 내 마음속에 널 못 잊고 싶어 널 못 잊고 싶어 I'm gonna hurt you I'm gonna hurt you I'm gonna hurt you 간편해 간편해 가는 걸 너의 향기에 취해 심장에 박힌 타투 파도처럼 날 잘게 부수고 꽂아버린 듯 핏방울 떨어진 뒤 창미로 피어나 girl Take my friends away I'm gonna hurt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매력의 우리 소유자 마이틴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수도권 열동률 1위 경기일보사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 체육회 그리고 KT 위즈 프로야구단이 후원하는 KT 위즈 시민 서포터즈 페스티벌 2018 슈퍼 썬데이 슈퍼 콘서트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요 과즙미 팡팡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어? 다 아직 얘기 안했는데요?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최근 예능뿐만 아니라 음원차트 역주행의 주인공공으로도 유명합니다 제가 어떤 팀인지 얘기 안해도 다 아시겠죠? 지금이야말로 이제 어? 군인오빠들 이제 삼성 지르시는 건가요? 오빠라고 얘기한 건 그냥 높임말이었어요 군인 동생들 잘하고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요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인 모모랜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박수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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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